마흔 마리 응? 마흔 마리 죽였어 한 마리, 한 마리를 죽였다고? 아니 마흔 마리 마흔 마리를 어떻게 했다고? 죽였어 죽였다고? 응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잠깐만, 잠깐만 진짜 이쁘다 아, 잘 모르겠다 이쁜지 이리와, 이리와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이제 왔는데 이 쪽이 많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어,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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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서 많고 여기 이쁘잖아 그 북극이 너무 고소해 정말 고소해 감사합니다.